갑니다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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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땡이봐. 쌤. 땡. 땡. 바비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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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밀. 와 모르겠다. 이거 어렵죠. 아. 아. 뭐냐. 아 제가 힌트 드릴게요. 어? 이거 뭔데 이거. 아 예쁜 척. 예쁜 척. 예쁜. 이거는데 제가 정답 알려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. 공주평? 아니야. 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. 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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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더 주세요. 힌트 하나만 더. 어? 지금 이게 무슨 아줌마인데 마지막 글자가. 지금 이게 무슨 아줌마인데 마지막 글자가. 아줌마하냐. 아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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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줌마. 아 땡. 나 짬자는 마녀. 아 땡. 마지막까지만. 승훈이 땡. 뭐 한 글자 알려드려야 되나. 이거 앞에 거 알려드릴까요. 앞에 거 말할게. 백 백 야 아니 나는 봐 백미 백마산 왕자님 아 땡 아니 이거 모르겠어 정답 백만 송이잔미 정답 백만 송이잔미 야 어? 뭐라고? 백만 송이잔미 백만 송이잔미 아 진짜 야 미로가 왜 저렇게 잘하냐 야 아 근데 이거하고 백만 송이잔미 장미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백만 송이잔미하고 뭔 상관이 있어 꽃이 여기 있잖아요 아 꽃이라는 거였어? 꽃 여긴 해 여긴 해 힌트를 너무 힘들게 줬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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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ên 네 나 옛날 하늘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니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워 오라니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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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어김없이 어김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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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어김없이 어김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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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어김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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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김없이 아김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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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어김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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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렇게 해서 강진쌤 팀 승리!